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코코 하세요.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보온을 시작합니다. 따끈따끈한 보온 재가열을 시작합니다. 보온을 시작합니다. 따끈따끈한 보온을 시작합니다. 보온이 취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백미, 쾌소, 김초밥, 잡곡, 자동살균세척, 만능찜, 예약버튼으로 요리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백미, 예약버튼으로 예약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열막시청 prem gegeben 영역버튼으로 예약법을 시작합니다. 연락이 취소되었습니다. 보호를 시작합니다. 따끈따끈한 보온 재가열을 시작합니다. 보온 재가열이 취소되었습니다.